나 잘꺼야 이제 너 피곤해 나 잘꺼야 니가 뭐라 하든 난 잘꺼라고 잘.. 잘 곳이 없네 여기서 자야겠다 연습 다했니? 아니지? 어 완료했네 어 완료했네 어 완료했네 어 완료했네 네 밥 드세요 보상으로 밥 먹는거 같애 아 깜짝이야 여기서 자고 있는 줄 얘 어디가냐 마티 뭐함? 마티 뭐하는지 아는 사람? 뭐지? 니네 집인가? 나 인사도 안했는데 나랑 나 인사도 안했는데 나랑 이 개념없네 이 자식은 어떻게 구춰되는지? 이 개념없네 이 자식은 어떻게 구춰되는지? 무례한 소개 일단 할까? 우리 딸 이 여자친구 뭐야 뭐야 야망이 많이 내 친구로 됐어 네 명이서 힘내중 내볼까?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니 팬티 니 팬티 빨간 팬티? 이게 뭐 어떤 행동이지? 나 싫어해 이메인사인데 야 과학자면은 얘랑 만날 수 있는거 아니냐? 레오랑 만나는거 아니야 이거? 뭐야 리오 언제왔어? 머리가 안보었어 마이 아저씨 뭐에요? 리오 리오 씻으러 간다 아 인생 사는게 힘들다 아 인생 사는게 힘들다 근데 이렇게 근데 진짜 재고 분방하게 잘사람은 자고 안잘사람은 안자고 어릴때 막 안재워주고 자기 알아서 하게 하면은 진짜 뭔가 막살거같애 하하하하 막살거같은 느낌 아니에요? 진짜 뭔가 막살거같애 놔두면 근데 목요일 6시네 아직? 아 리오리 좀 운동 좀 시켜야되는데 잠이 너무 많아 야 리오는 어 잠을 많이 자냐? 크림을 연습해야지 여기 일어나자마자 시리얼 먹기 아 이거 버려야되는데 이거 일단은 8개 아 진짜요? 어릴때 안재우고 그냥 자기 알아서 자기하고 그런거요? 어 얘 운동할 수 있냐 어떻게하네 오 승진했다 레오 축하 수리 요청하기 에에에에이 누가 그랬어 아 저 싸가지 없는데 쟤 뭐하냐? 뭐 하는지 보자 어 별나라 여행도 할수 있대 아 화장실가구나 얘 행동을 좀 지켜봐야겠어 아 진짜요?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대신 책임도 알아서? 어 내려가네 다행이다 얘 오자마자 잔다 얘 뭐하냐 어! 혼나하나 마! 마! 니 집 내 힘들게 얘 화나서 샤워라고 하는거지 운다 야 잠깐만 잠깐만요 멈춰봐 야 내가 얘기좀 할까? 물이 안속에 개웃기네 니 왜 이거어? 웃었냐? 어? 장난하냐? 니 직업이 뭐냐? 뭐냐? 남이? 야습 함벗 뭔 인사해 마티야 얘 나가네 쫄았구만 리에야 봤지 오빠가 이런 사람이야 수리해줄게 기다려 다른 남자 찾아야겠는데 다른 남자 찾아야겠는데 다른 남자 찾아야겠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? 왜 저거를 얘 뭐냐? 얘는 운농 좋아하나봐 스포츠 채널 아이고 아 이거 팔자 아 밥먹고 야 그림 잘 그렸다 이거 슬퍼 느낌이 왜 왜 슬프냐 마티는 좀 많이 아니죠? 이거 보고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내가 보니 리요리 마음 끊으러야겠어 안 되겠어 수리 흫 아 뭐야 뭐야 뭐가 웃긴데 왜잍왜 ken 나도 나도 듣고 싶어 얘들아 그거 웃긴데 그만 내 웃음소리, 얘 레오 웃음소리 개 웃겼어, 그동안. 야,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해도 돼? 야, 이거 오라해. 온대, 온대. 역시네, 여친이야. 통금 있는 여친이 좋아, 여러분들은? 디바, 브라로버. 왜? 화났어. 야, 니가 지금 왔다. 니가 왜 화났냐? 안 돼, 그거는 리울이랑. 그냥 리울이가. 아끼는. 어? 와, 레오한테 화났어? 왜? 화났어. 이 여자랑 만나고! 엄마, 왜 그래요? 이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요? 드라마 같아. 그래도 사과... 진정시키라고 애쓰기. 엄마, 일단은... 엄마, 일단은 정신... 진정 좀 해봐요. 됐다. 어, 됐다. 아,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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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밥 다 먹었어. 아, 냄새나. 어떡해. 아, 배고파. 좀 취약이니까. 얘, 리에 있죠. 리에 얘 뭔가 운동선수로 키워야 될 것 같아.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? 앞발 닮았나 봐요. 특성이. 운동을 자주 해. 그렇지, 푸쉬업 하는 게 남날랐다니까, 뭔가? 얘 뭔가... 운동하라 하면 잘할 것 같아. 운동 시켜볼까? 운동. 잇몸 일으키기야. 개잘할 듯. 얘 배고파. 얘 그냥... 밥 아무것도 없네. 아, 이거... 엄마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, 밥? 저녁 차례. 바... 바... 버터넛은 요키? 그리고... 연구 좀 할까? 아, 별봉이야. 얘, 맞다. 여친 초대했지, 나. 어머, 여친 놔두고? 아, 여친은 이거 썸, 썸. 일단은, 알아가자. 그리고... 그 다음에... 뺀기. 무슨 일이야? 이거, 나랑 얘기해. 딜을 보고 얘기해. 유치함? 야 컴퓨터 그만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구 아 잔다 애들 배고픈 거는 요리를 해야 돼 리올이 생일이야 벌써 떠나달라 부탁하게 보냈어 얘기 좀 친해져 좀 배고파 나 밥 먹고 올게 얘기하는 동안 현저씨 짓기 그쵸 집 마음에 들죠 그리고 커피 한잔 먹을까 피곤하면 물리치기 위해서 역시 헐 근육을 같이 할 수 있대 역시 와 어 아버지 몸매 좋으세요 해 먹어 아 아빠가 먹었어 아빠가 가로챈 네 왕따잉? 집에서 모임? 아빠가 가로챘어 갔어 뭐야 나 너랑 아 갔어 여친 아 괜히 딴말하기 요즘 자야되는데 어허허 세부자가 나란히 얼굴 닮은 사람들끼리 야 너는 풀잠 잤네 하루종일 그림 그림되겠다 밥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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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갔다가 그림 팔고 하자 야 너도 좀 밥 좀 먹어라 아 세번째 끼는 오 그래? 얘는 아이디어 박사고만 척척박사야 얘는 아 으음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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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승진 또 할 것 같은데 뭔가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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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오랜만에 또 같이 먹는다 го 오오오오 심티비를 고민할 수 있어 grew up 아 잘자요 종 레오가 일가야되는데 여럿 10시부턴데? 괜찮겠지? 6시간 자는거니까?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시간 주무세요? 시청자분들은? 야 근데 너네 식재 다 안해가서 혼나지 않겠냐? 난 모른다 4시간 자요? 4시간 자오면 안피곤해요? 아 귀여워 얘네 생일 언제냐? 똑같은데 생일 4일 4일 남음 아 학교가면 자.. 아 학교? 저는 하루종일 피곤해요 어떡해요? 아 그렇게 앉아 게임할 시간이 없다고? 와우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게임을 포기하는 자세 와우 저 배고파요 실제로 저 맨날 배고프도 하지 않아요? 심지어 할때마다? 아 먹는거 너무 배고파 안돼 너무 배고파 뭔가 이거 아빠도 한번 따라가야될거 같은데? 치료해야되서? 그래야 승진하거든요 디바? 디바 컴보 오 리오 컨디션 최강 자 이거를 이 그림은 이 그림을 보아하니 뒤로 좀 놔둬야겠다 이 그림을 보아하니 일단은 액자에 넣고 제목 어 뭐라하지? 제목? 외로움 그냥 외로움 아 아 왜 한글 안쳐지세요? 여러분 한글이 안쳐져요 외로움 한글이 안쳐져 아아 갑자기 한글이 안쳐져 아까 처졌지 않나? 잠깐만요 아 어떡해 안쳐져 외로움 아 얘 커피먹고 있구나 기분좋아 리오 오 별로 못벌었어 그래도 일반그림 그냥 일반그림 오늘 학교 갈 시간 다 됐잖아 아 이내 다섯시 밖에 안됐구나 아 이거 함께해야되는데 함께해야되